안녕하세요. 배토영기 씨의 한하론장입니다. 21번은 밑줄 추론 유형으로서 이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정말 사전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단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진 함축적인 의미를 맥락을 통해서 찾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문학장치를 사용했는가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Leave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eep. 남겨두어라 그런 활동은 양의 나머지 무리들에게. 그 말은 이제 그런 활동은 나머지 양들이 하게 해라. 너는 하지 말고 약간 이런 의미죠. 그게 정확하게 주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job search is not a passive task.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 구직활동이죠.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en you are searching. 여러분 여기서 searching은 searching for a job이겠죠. 여러분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You are not browsing. 여러분은 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브라우즈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훑어보고 다니는 거. 그런 걸 브라우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r이라고 하는 것은 not or 이어서 역시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브라우즈로 그냥 훑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역시 모두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안에 not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모두 아니냐면 그냥 leaking,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구경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브라우징. 그냥 훑어보고 다니는 것은 is not an effective way.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뭐하는? reach a goal you claim. to want to reach. 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요. reach a goal 하면 목표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want라는 삼형식 동사가 투부정사를 다시 목적으로 가져서 투부정사기를 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ach가 다시 삼형식 동사죠.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앞에 있는 a goal 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에서 you claim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다 이런 의미고 여기 있는 삼형식 동사에 투부정사가 전체적으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요. you claim to want to reach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a goal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 reach라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위치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면요. 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acting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with purpose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구직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러면서 즉 하고 다시 한 번 이 부절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진지하다면 뭐에 대해서요? about anything you choose to do 여러분이 하기로 선택했던 여기서는 choose라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 거고요. 하겠다라고 선택한 그 어떤 것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 진지하다면 do라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 없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여기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which가 생략되어 있다. 오호! 그런데 선행사가 anything이기 때문에 which보다는 that이 선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겠다라고 선택한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게 되는 거죠. to be direct, focused, and whenever possible, clever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식 동사에 대해서 sc1번, focused 2번, 그 다음에 clever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영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양식 동사의 need에 대해서 두부 정사의 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yone else searching for a job까지 문장이 주어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has the same goal,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ompeting for the same jobs,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 그 사람들도 같은 걸 원하면서 경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반드시 must do more,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뭐보다요? then 뒤에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 나오면서 뭐뭐보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heard라는 표현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heard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의 무리, 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의 나머지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의 나머지는 아까 밑줄에서 읽었던 the rest of the sheep 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느껴지시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everyone else, 여러분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searching for a job이라고 표현했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the rest of the herd, the rest of the sheep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regardless of, regardless of는 무엇과 관계없이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how, your, your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long이라고 하는 의문사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 it이 가주어여서 여기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ake가요, 자형식 동사여서 i, o에게, d, o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하다 이렇게 해서요. 원래는 시간의 개념이 d, o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시간이 걸리든지와 상관없이 뭐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거냐면, 뭐하는데 필요한 거냐면 find and get a job you want.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찾고 얻고 하는 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ow long에서 열었던 괄호는 여기서 닫아주고요. regardless of, 전면구로 묶어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being proactive,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거죠. pro라는 말이 앞에 나가서 미리 먼저 이런 의미, forward, 앞으로 나가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active한 거는 활동적인 건데 proactive하다는 거는 뭐랄까요? 좀 더 적극적인 것, 진취적인 것, 이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will logically get you results.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여러분에게 결과를 faster, 더 빠르게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어떨 때보다 더 빠르게요 해서 된 다음에 역시 비교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일 때보다 되냐면요. if you rely only on browsing online jobs boards and emailing on occasional resume,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일단 rely on이라고 하면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depend on 알고 계시죠?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unt on이라는 표현도 역시 몸을 의존하다 이런 의미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다른 동의어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on으로 돌아가는 거, depend on이나 count on 이런 것들 외에 rest on, rest on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esort to, 아니면 look to, 뭐뭐만 바라보고 있다. 어디에 turn to,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전부 다 의존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rely on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목적으로 1번 브라우징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emailing이라고 해서 그냥 rely on을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그래서 목적어 1번으로 해서 browsing online job boards가 첫 번째 목적어, emailing이 두 번째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굳이 뭐 사람이나 알바천국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을 막 훑어보는 그런 거에만 의존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resume라고 하는 건 이력서거든요. 이력서를 보내는 정도로만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proactive한 것이, 진취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those activities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브라우징 하는 거죠. 브라우징, online job boards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온라인 상에서의 취업 게시판만을 계속 들여다보는 식으로 그냥 대충 훑어보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emailing을 하는 건데, 뭐, 좀 바꿔 써볼까요? emailing a resume, occasionally 쓸 수 있겠죠. 그냥 가끔씩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occasionally 대신에 좀 더 어렵게 나오면 sporadically라는 표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들은 나머지 양들이 하게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진취적이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냥 대충 이런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좀 구별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ob searching, job searching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direct 하면서도 focused 하면서도 뭔가 clever한 efforts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거를 결국에는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be proactive, 아주 진취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quick result, 좀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comparative,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브라우징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occasionally emailing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